안녕하세요 오늘은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 g 키폼으로 설명 드릴 건데요 전체적인 노래는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전주 부분만 천천히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마디부터 설명을 드리면 g 코드에서 sol re sol la si si do si la sol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첫 마디는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를 가르쳐 주니까 g 코드의 근음 6번 하고 소울 육삼 동시 쳐주고 소울 4 4번 주죠 솔란 해머링으로 솔라 시 3번 줄 솔라 한 다음에 2번 개방 실에서 쳐주면 되죠 솔라 시 그 다음 시 도시 라 술은 2번 줄 시도 해머링의 풀링 오프 까지 시도 하고 밑으로 뜯어서 시도시 라 솔 라 솔은 2 플렛의 3번 줄이죠 라 솔 시 도시 라 솔 첫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솔레 솔라 시 시 도시 라 솔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디코드로 와서 라 레 라 레 이렇게 가는데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디코드의 근음 4번 하고 라 여기 3번 줄을 치죠 3번 줄을 동시에 쳐주고 첫 박은 그 다음에 레 4번 줄 라 는 3번 그 다음 레 는 2번 줄이죠 근데 이 레가 두 박자 반 길이만큼을 쳐야 돼서 라 레 라 레 4 3 2 3 여기를 그냥 레 까지만 쳐 놓고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 기다리기가 뒤에 박자를 정확히 맞춰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소리를 작게 해서 박자 길이만큼을 채워 쳐준거에요 그래서 라 레 라 레 4 3 2 3 각자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 두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솔레 솔라 시 시 도시 라 솔 라 레 라 레 그 다음 마디 2 마이너에서 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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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파솔 도를 치는 건데요 gt 에서는 파의 샵이 붙기 때문에 여기 1번 2 플렛 1번 줄 파샵을 넣어 주는 거죠 파솔 그 다음에 도는 1 플렛 2번 줄 6 4 2 1 3 파솔 도 미 미 시 미 파솔 도 그 다음 마디 c 코드에서 도 미 솔 도 도 시 라 솔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c 코드 잡고 5 4 3 2 3 2 나머지 박자는 3번 2번 으로 채워주고 5 4 3 2 3 2 그 다음에 도시는 2번 줄 풀링 오프 도시 라 솔은 2 플렛 3번 줄 풀링 오프 도시 라 솔 이렇게 되죠 도 미 솔 도 도시 라 솔 이렇게 돼요 그 두 마디 2 마이너에서 c 코드 연결해서 보여 드리면 시 미 파 솔 도 도 도 도 도 시 라 솔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마디 다시 2 마이너에서 미 미 솔 미 미 솔 파 레 시 라 솔 이렇게 가는데 2 마이너 그는 6번 하고 미 4번 줄을 쳐 주고 미 미 다시 4번이죠 미 미 솔은 3번 줄 개방연 솔 그 다음에 파샵을 눌러준 데서 미 미 솔을 치고 파샵은 4 플렛 까지 그냥 슬라이딩으로 가는 거예요 미 미 솔 파샵 그 다음에 이제 d 코드에서 레 시 라 를 쳐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 다 떼고 개방연 내에 그 다음 시도 그냥 개방연 쳐 주시면 되죠 그 다음 나는 2 플렛 3번 줄 그리고 하나만 눌러 주시면 돼요 미 미 솔 파샵 레 시 라 이렇게 되죠 미 솔 파 레 시 라 그 다음 마디 c 메이저 세븐 은 요 2개 4번 4번 5번만 잡고 그냥 한번 쭉 긁어 주고 그 다음에 근음이랑 근음 치고 오 파샵 솔을 치는데 오 파샵 까지만 쳐 주고 이 솔은 해머링으로 파 솔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 마디 e 마이너 에서 미 미 이렇게 6번 1번 미 미 그 다음 d 코드로 가서 다시 파 미 를 친 거거든요 그러면 d 코드 근음 하고 여기 파 1번 줄 4일 동 3 그 다음에 미 를 쳐 주니까 중지 띄워 주고 미 레 아 미 레 마지막 마디가 c 코드로 가서 미 를 쳐 주는 거에요 5 1 동 3 2 3 미 솔 1번 줄에 해머링으로 그 뒤에 c 메이저 세븐부터 다시 보여 드리면 한번 쭉 긁어 주시고 감시 속 파 솔 하 솔 그 다음에 이 마이너 으로 가서 미 미 d 코드로 가서 다 미 레 마지막 c 코드의 미 3 2 3 거기 뒤에 이마이나부터 밀미 솔 파 거기부터 다시 붙여서 보여드리면 밀미 솔 파 레 시라 솔 파 솔 밀미 파 미래 미 미 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들어가시면 되요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레 솔라 시 시우시라 솔라레 미 시 미 파 솔 도 미 솔 도 또 시라 솔 밀미 솔 파 레 시라 솔 파 솔 밀미 파 미래 미 미 솔 이렇게 되죠.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